자연스러운 발송법이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즐거워지는 노래연습. 방송과 회사 업무로 한갈 틈이 없는 저로서는 이동시간이 최적의 연습시간입니다. 내가 느낀게 뭐냐면, 잘하려고 긴장을 하면 노래가 더 안돼요. 소리가 안 올라가. 몸을 풀고, 옛날에는 아 이랬는데, 목을 푸니까 저 잘해. 목을 긴장시킬수록 불편해지는 발송. 가장 기본적인 발송의 원리를 이해하자, 노래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즐거움까지 생겼습니다. 그분이 알고 있었지, 서로를 가슴 깊게 사랑한다는 것을. 싸고 싶어갈 수 없고,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.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.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. 위안한 결과